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참 바보 같다 그리고 참 딱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완전히 정과사범 이재명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모습이죠 지금 당 전체가 이재명의 개인 비위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장동 개발에 연루된 게 아니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재명의 왜 개인 비위에 대해서 당 전체가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인지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이재명의 개인 비위와 관련해서 왜 당의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방어를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자신의 변호사를 사든지 해서 그 변호사로 하여금 해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 이재명의 거의 개인 비리 개인 범죄 개인 범죄 연루 의혹 때문에 당 전체를 완전히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는 이재명을 손절하라 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이재명이 퇴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 분이죠 김혜영 전 의원이 처음으로 이재명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자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댓글이 붙었습니다 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또 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자 물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소위 개딜로 불리는 이재명 디지자들로부터 아주 뭐 문자 폭탄에다가 아주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댓글만 보더라도 무슨 엑스 소리 하느냐 국힘당으로 가라 검찰과 아예 동시 패션으로 움직이는 꼴을 봐라 진짜 어이없다 이낙엽 이낙연 그 대표를 좀 비하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낙엽 뭐 따까리냐 뭐 윤 졸개들이냐 진짜 민주당 내 배신자들이다 윤석열 똘만이냐 뭐 님도 그만하면 되셨어요 민주당에서 꺼져주세요 그래서 이런 아주 격앙된 반응을 개딜들이 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상되었던 반응이겠죠 자 민주당 안에서 이런 공개적인 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익명으로 지금 언론사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자 한 재선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당화도 정도껏이다 그의 신복인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전체가 변호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이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가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 뭐 대단한 정치적인 어떤 명분이 있는 이런 일에 얽힌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후원금을 받았느냐 이런 비리 사건 아닙니까 왜 이런 개인 비위에 당 전체가 나서서 변호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익명으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로 이 대표의 대장동 일당과 모른다라는 이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신뢰를 많이 잃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만과 퇴진 요구가 하나둘씩 터져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당 지도부는 이런 불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총방어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 김혜영 의원을 가리킵니다 김혜영 의원이 실체적 사건의 진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다른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면서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이 함부로 표현되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개별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자제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니 윤 대통령이 무슨 돈을 받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국회의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비리, 자신의 비위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아주 여러모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수사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는 성남FC 그리고 이 외에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남 의혹 등등 한두 개가 아니죠 거의 일곱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느단없이 사과를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게 탄압이 됩니까? 그리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이게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죠? 아니 왜 민주당은 이렇게 이재명과 자꾸만 한몸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과 한몸이 되어서 뭐가 이득이 될 게 있다고 자꾸만 볼모가 되어서는 스스로 이재명의 볼모를 자처해서는 이렇게 똑같이 망신을 당하는 이런 길을 걷는 것인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아니 이재명 빨리 손절해 그게 너희들한테 좋을 거야 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죽겠다는 옥세 전략 연안계를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라고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 대표가 되어서 당 전체가 옹호에 매달리는 상황이 지금의 정치 없는 국회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자가 바로 범인 이렇게 말했던 이 대표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원한다 자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하나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민주당을 아주 걱정하는 듯이 아주 딱하다는 듯이 이런 충원 조언을 하고 있죠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이재명 손절해 그래야 너희 민주당이 이제 살 거야 이런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참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과 사범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니까 정말 지금껏 보지 못했던 아주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죠 자 앞으로 수사의 칼날이 또 어디까지 향할지 이번 주에도 참 재미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